여기 블루 요거 요거 스몰 사이즈 요거 스몰 사이즈 니가 요거 스틸이 있어서 요거 스몰 사이즈 라이트 요거 자 진양홍 블루 라이트야 자 qsst 여기 qsst 여기 부가띠 4 코드와 rb 요거 스몰 사이즈 요거 998 퓨릴리엄 달러 유로 요기 캐시 요기지 그 다음에 cb xx 아 요거 rx렛스 요거 콩코드 수상 요거 스트레스 파운드거든 니가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요기 또 진양홍 여기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이트로잉이 있고 여기 자 블로그 다음 닷넷 슬래시 슈퍼야트 슈퍼야트 아들은 또 수환 크래프트 있어요 자 요기 진양홍 자 요기 마이 코드 요거 있고 요거 좀 브라이트다 요걸 요거 스트레스 주신거거든 스트레스 진양홍 그리고 요기 제자 어 유튜브 닷컴 슬래시 자 f f u z 시리즈 그리고 요기 마하 마하 파이바비 아이고 오마이갓 그지 어 요거 블랙들이 아주 이거 요거 브라이트하게 나오죠 여기 스모킹 파이트 이걸 자 블루톤이야 블루톤 아이고 오마이갓 그지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15 미니쉬 오버됐어요 프리디어스 원이 하여튼 그 아웃사이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갖고 오라고 어 갖고 오라고 어 아웃사람 여기 블루 칼라야 이게 딱 어 블루 칼라 머리카락을 바꿔갖고 갖고 오고 자 요기 내 마이 파이프 여기있고 마이 파이프 마이 라이터 음 여기 있고 어 여기 있고 어 여기 뭐 라이터 어 저기도 있고 어 여기 파이프 어 그지 파이프 있고 음 여기 라이터 있고 어 라이터 아우 아우 아들 제트라이터는 지금 노캐슬에서 인스타에 있어 어 어 어 어 여기 지금 어 여기 지금 어 여기가 저 머니카다비 가까워라 얼른 가까워라 뭐냐 음 음 음 아주 usa big problem now how many two minutes 어 어 7 seconds 음 그래서 usa가 어 그 덴니쉬 슈닝스타하고 덴니쉬 슈닝스타하고 덴니쉬 슈닝스타하고 덴니쉬 슈닝스타하고 올 다 갖고 와 어 어 올 다 갖고 와 어 어 어 어 자 여기 마이 레프트니 여기 폰 여기 어 어 덴니쉬 슈닝스타하고 올 다 갖고 오세요 어 올 다 갖고 오고 토닝 시스템에서 가져가면 더 좋고 어 토닝 시스템 어 자 갖고 오면 되니까 갖고 와라 아 그리고 이제 어 워라우제트는 꽈드스키 꽈드스키로 하고 깁스 꽈드스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올 블랙프루파디 하고 올 블랙프루파디 하고 그 다음에 아쿠야도 블랙프루파디 하고 아쿠야 나이스 어 아쿠야도 좀 렌즈를 맥시멈으로 해갖고 어 어 렌즈 맥시멈으로 해서 갖고 오고 어 렌즈를 갖다가 롱을 해서 갖고 오세요 어 렌즈를 롱을 해서 어 어 어 렌즈 롱을 해서 아 Ó 여기지aczego 11호트리 11호트리 렌즈 ektbreaks 렌즈 롱을 하고 렌즈를 롱을 하라고 어 아이구 올 차 올 다 거 블랙프루파디 해야돼 데니시 슈닝스타를 갖다가 한 그 패스를 해봐 패스를 하이브리드 디젤 딱해서 퓨얼탱크 익스텐드로 가져와서 그거는 니가 아돈논데 니가 퍼포먼스를 아돈논데 아돈논데 돌아가면 퍼펙크라고 인베이션이지 임파서블 인베이션을 낫다니까 인베이션을 낫다니까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에다가 나이스 딱 클래스바디 딱 하고 솔랄패널에서 솔랄파워 딱 하는걸로 해서 해갖고서 서포트준 하고 한국에 나온 시립파 딱 해서 대문 대문 나는 대문고등학교 나는 대문고등학교 나왔고 오산중학교 현재 교장선생님이 다행스럽게도 체육선생님 최종우선생님 최종우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지금 최종우 교장선생님 나를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내가 중학교 1학년때 그게 1976년도 올거야 아마 1976 1976년도 내가 중학교 1학년때 우산중학교 1학년때 포함던지기를 해가지고서 내가 한번 우리 반에서 너무 멀리 나가가지고 다른애들은 다 나 혼자만 날아가서 그게 아마 최종우선생님이 기억하실거야 너무 선생님도 놀라셔갖고 깜짝 놀랬다고 말이지 어이구 그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재밌게 하셨거든 내가 깜짝 놀랬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상당히 그때 좀 무서우면서도 재밌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막 애들도 다 비명지르고 다 그랬어 어 왜냐면은 다른애들은 전부다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나는 선생님 바로 옆에 떨어져갖고 말이지 큰 사고 날 뻔했지 그때 잘못했으면은 선생님은 약간 옆으로 빠져서 그렇지 잘못했으면은 어? 선생님 그때 무릎에 떨어졌다고 그게 앵글이 무릎에 떨어지는 앵글이야 그게 곧장 날라갔으면은 선생님 왼쪽 무릎에 떨어졌지 큰 날 뻔했지 그때 포한도 안 지키고 세고 주고 어? 하여튼 선생님이 기억하실거에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어? 내 포트가 포트가 어? 오산중학교 근처에 세워준다 그럼 오산중학교에서 아마 서비스캐머라 서비스를 해줄거에요 아마 어? 어? 오산중학교에서도 프로포션 난란에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어? 우리 오산중학교는 사실 그 역사가 백년이 넘어요 어? 어? 우리 오산중학교는 역사가 백년이 넘어 백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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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서울의 수도 한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어? 시티홀에서 서포트한다 딱 해갖고 기가 막히게 쫙 딱 해갖고 어? 거기다가 프리프 오피스도 딱 하고 말이지 어? 어? 나이스 딱 엑셀런트 서비스캐머라 시스템 어? 딱 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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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했어요. 지금 그러면 지금 전국민 마약감사 전국민 HRP 감사 같은 케이스 그지?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?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서포스하고 그럼 좋지 아이디어 디자인은 우리 지성인답게 지성인답게 이성과 논리를 따라서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을 존중할 것 한국정부는 지성인답게 이성과 논리에 따른 사고를 따라서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을 존중할 것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맨하탄 뉴욕에서 한국영사를 3번 찾아갔고 와시턴 DC에서 한국영사한 사람하고 한국대사관에다가 내가 편지를 드랍을 했다고 그게 2004년도요 2004년도 12월달 지금 2013년도입니다 내 처지를 보라고 지금 지금 내가 텐트 안에 있잖아 텐트 안에 텐트 안에서 이러고 있잖아 텐트 안에서 모니카드도 갖고 오고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따라 짚고 지성인답게 그리고 무엇이든지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건 내 아이언 디자인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일레븐 미니티다 아 끊었다가 다시 자 원머타임 요거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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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단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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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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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자 일레븐 일레븐 피엠 세르데이 세템버 트윈티 퍼스트 두터전 13 아 끊는다